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중 우호 포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양국은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 침체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은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평등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차월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200여 명의 한국과 중국 정제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